잡기들이 엄청 많아 내가 이거보고 힘이 걸려서 이거보고 여기 초상화에 찍혀있던 날짜는 제가 알기로 했는데 95년 5월 11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딱 들어왔을 때 남자 하나가 저기서 내려오더라고 남자 하나가 20년이 지난 오늘이야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로 온 거예요 뭐냐? 발자국 발자국 오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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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조용히 이동하라 풀이 눕혀져 있어 야 야 이쪽으로 간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뭐야? 이쪽임이야 초상화가 있는 쪽이야 초상화가 있는 쪽 자 우선 여러분 여기 한번만 들렀다 와.. 이따 잠깐 잠깐 잡귀들이 왜 이렇게 막 엄청 일어났다 잡귀들이 엄청 많이 퍼져있네 와 미쳐보단 무서워서 못 가겠다 잡귀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물속에서 빵구기 엄청 소린데? 뭐지? 빵구며롱을 때렸어, 물기신 안해도 빵구 낀거 아니야? 내꺼다, 빵구 내꺼다 뭐야 빵구? 와 깜짝이야 물기신 멀크락처럼 아주 음별.. 밀렁밀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밀렁밀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앞에 뭐지? 착각형 기신 장난친다.. 기신 장난친다.. 여기 방기상이야 방기상이야 이거 뭐야? 여기 방기상이야 방기상? 이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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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찬이 어디 돌아다녔다 여기도 액찬이 이쪽으로 돌아다녔다 액찬 속에 있던 여자 뭔데 이렇게 하는거야? 누가 가져와서 씌우는거 같은데.. 앉아 깨끗해 앉아 깨끗해 뭐야 여기 안에? 액찬 속에 있던 그 구신.. 기운이 같아 기운이 같아 뭐야 없어.. 없어.. 있는데.. 없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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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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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오늘이요 오늘.. 저 액자.. 저 그림의 날짜가 완성된게 20년 전인.. 20년 전인.. 오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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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액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팔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1년 전인.. 1년 전인.. 2년 전인.. 2년 전인.. 3년 전인.. 뭐에 더 들어오려고 해...? 1년 전인.. 1년 전인.. 2년 전인.. 또치, 또치.. 발자국!! 어이 ㅅㅂ.. 몸이 다 죽었네..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안에 누구 있는거야? 누구야 거기 안에? 누구야 거기 안에? 누구야? 시발! 아니 누구야? 너.. 사람이 없네 진짜 넌 낙지대골도 없네 진짜 넌 그냥 벗어본다 너 진정경 이거 뭐야 진짜 어? 어? 뭐야? 안에.. 우와.. 안에 소리 들은 사람? 여기 안에 소리 들은 사람? 뭐야 이거? 신발자국 있어 신발자국 자국 있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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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없었잖아요 뭔데 저쪽에 잡기가 이렇게 많냐? 이쪽에 뭔 잡기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잠깐만 도망갈려 하다가 여기 이상해서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있어봐봐 hem 어떻게 해! 도망갈면 뭐야? 이리와봐 무장아.. 무장아.. 안에서 태워가는데? 갈라니까 내가 이거 보고 완전 놀랐어 이거 보고 완전 놀랐어 그러나 더군다나 여기에 액자 안에까지 있어버려 근데 기운은 없어요 수위복에..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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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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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주 맞어 소주 맞어 뭐야 뭐야..? 입발자국이야 뭐야 이거..? 입발자국이..? 우와 입발자국..! 우왕!! 한참 따라와봐.. 한참 따라와봐.. 멍청한 세 번이 나눠서 따라야지.. 그래도 한 번.. 두 번 더 따라.. 두 번 더 따라야지.. 이곳도 안 말랐어요.. 맞아..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박정훈아.. 이제 나가자.. 나갑시다 여러분.. 나가서.. 자.. 뭐.. 뭐라는 거야..? 뭐라 하는데..?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야..? 뭔 말이야..? 너는 안 들리지? 네.. 안 들리는 거랑 지금.. 뭐지..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나하고 싶다.. 형아.. 이.. 그.. 이.. 꼭 할 gotta..